반갑습니다. 메가스터디 과학탐구 지구학 어명댕 선생님입니다. 자, 우리 겨울방학 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지구학원 개념 공부 충실히 해왔고 그리고 문제풀이도 열심히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첫 번째 테스트를 볼 수 있는 6월 평가원 한번 시험 진행해 봤는데 3월하고 5월달 교육청 모의고사를 좀 두 번 보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수능을 출제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평가원 모의고사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교육청 모의고사보다는 조금 더 의미를 두는 것 같아요. 하지만 모의고사는 어디까지나 말 그대로 모의고사일 뿐이죠. 현재 나의 위치가 어떻게 되고 현재 나의 부족한 점이 어떤 건지 그걸 파악하려고 하는 용도로만 써야 되는 거지 절대 모의고사 점수가 되게 좋다고 해서 와, 나 정말 실력 돼 있으니까 나 그냥 대충 해도 될 거야 이렇게 방심할 필요도 없고 점수가 좀 안 나왔다고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부족할 수도 있죠. 점수가 낮게 나올 수도 있고 뭐 6구 다 점수가 좀 안 좋을 수도 있죠. 하지만 거기서 모자란 부분을 계속 보충해 나가서 결국에 11월 14일 순행에서 좋은 점수 맞는 게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잖아요. 항상 중간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모의고사 잘 보면 항상 좋은 거 보다. 기분이 좋다. 모의고사를 잘 못 보면 기분이 나쁘다. 자, 거기에서 그냥 딱 그치시고 그리고 현재 내가 좀 보완할 점을 보완해 나가야 된다. 그게 좀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말 그대로 모의고사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6월 모평 지구학이 좀 어떻게 나왔는지 간단하게 좀 보고 좀 여러분들이 앞으로 좀 어떻게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좀 살짝 좀 드려볼게요. 일단 어제 시험을 봤고요. 그리고 오늘까지 여러분들이 메가스터리에 와서 채점한 걸로 보면은 지구학 1등급 컷이 한 45점 정도로 나와요. 1등급 컷만 가지고 보면은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느꼈던 체감 난이도는 생각보다 그렇게 쉬운 시험은 아니었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정답률 분석을 해보니까 1등급 컷이 한 45에서 한 47 정도까지는 올라갈 것 같아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여러분들이 채점하러 온 지금 아직까지는 채점을 다뤄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왜냐하면은 여기 정답률을 보니까 아 이게 틀릴만 해서 좀 우리 학생들이 좀 틀렸겠구나라고 하는 문제도 있는데 좀 너무 손 가는 대로 풀어가지고 좀 틀렸다라고 생각되는 문제들도 좀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 때문에 좀 1등급 컷이 한 45점에서 45점으로 나오지 않을까. 그래도 나름 문제를 보면은 1페이지, 2페이지까지는 수월하게 넘어가다가 2페이지 약간 중반부터 정답률이 낮은 문제가 좀 나오는데 2페이지의 정답률이 낮은 문제들은 실제 수능에서 절대 실수하지 말아야 되는 문제들이에요. 그리고 3페이지, 4페이지에서 정답률이 50% 정도 나오는 약간 상 또는 중상 정도의 문제들이 연속적으로 배치가 되면서 근데 이제 아주 어렵게 최상위권 학생들만 풀 수 있을 정도의 그 정도의 문제가 보통은 한 문제 정도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그 정도 문제까지는 출제가 되지 않은 시험이다. 라고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난이도하고 상관없이 우리는 어찌됐든 수능이랑 같이 공부하는 우리 학생들은 수능에서 반드시 만점 나올 수 있는 실력을 키워가지고 6급 평가원 점수가 어떻게 나오는지 간에 우리 실제 수능에서 만점 나와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학 가서 행복한 대학생활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거기에 맞춰서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고 항상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거예요. 지금까지 지나간 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지금이 내가 공부하는 오늘이 처음 시작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지금부터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다만 현재 나의 위치를 좀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정말 내가 이걸 몰라서 틀렸는지 아니면 실수로 틀렸다 하더라도 이런 실수가 계속 반복되는 실수인지 반복되는 실수라고 하면 그건 또 결국은 나의 실력이기 때문에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현재 나의 점수대를 생각을 하시고 앞으로의 공부를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전반적으로 단원별로 보면 고체 지구 파트가 약간 평상시에 출제된 것보다는 약간 좀 적게 출제가 되고 천체가 좀 많이 출제가 된 것 같은데 각각의 문제들을 보면은 이제 이 지들시대 문제 있죠. 이 지들시대 문제에서도 1페이지짜리 문제인데 여기서도 이게 정답률이 한 60%대 밖에 안 나와요. 1페이지에서 정답률이 60%밖에 안 된다고 하는 거는 이제 이거 틀린 친구들은 아 개념이 그러니까 개념을 아예 모르는 건 아닌데 약간 조금 자세하게 출제가 됐을 경우에 내가 좀 실수를 좀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야 돼. 왜냐하면 이제 이 문제에서 이제 우리 초대력인 판계와의 분리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판계와의 분리는 보통 중생대 초의 분리가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데 이 문제에서는 중생대 초를 준 게 아니라 중생대 후기에 해당되는 백악기를 줬어요. 그러니까 이런 중생대 초하고 후기 이게 좀 쉽게 나오려면은 중생대에 일어난 사건을 고생대에 일어났다 이렇게 물어보겠지만은 똑같은 중생대인데 중생대 초에 일어난 사건이냐 중생대 말에 일어난 사건이냐 이렇게까지도 구분해서 물어본다고 했었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비교하는 방법들 그리고 이제 지층의 절대 상대 연령에서는 작년 6월 평가원 19번에서 우리 반감기 문제 보통 정수배로 50%, 25%, 12.5% 이렇게 가는데 100%에서 50%의 절반인 75%짜리 물어보는 문제가 한번 나온다고 했죠. 그럼 앞으로는 뭐 이거나 이런 게 나올 수 있지 않겠나? 제가 선생님이 문제 풀이할 때 한번 얘기했었는데 요게 나온 거잖아. 25%하고 12.5% 요 사이의 값이 그러면은 요거는 반감기가 두 번 지나고 요건 반감기가 세 번 지나는 건데 요 가운데 요 시간 요 값 있지? 요게 그럼 반감기 2.5번 지난 것보다 큰지 작은지 요건 2.5보다는 좀 작게 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75%에서 연습을 한번 했었잖아요. 요게 반감기 2.1보다 짧게 나오는 거 요거 해석하는 문제들도 이미 기출이 한번 됐으니까 이런 것들이 기출의 중요성을 좀 보여주는 것 같아요. 기출을 변형해서 출제를 했을 때 이런 문제를 봤을 때 아 작년 평가원 기출을 변형해서 낸 거구나. 그렇게 그럼 내가 공부한 경험을 되살려가지고 우리가 이제 문제 풀이에 적용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대기하고 해양 파트에서는 의외로 이런 문제들은 여러분들 절대 실수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성숙 단계하고 적은 단계 두 개를 줬는데 둘 중에서 어떤 게 성숙 단계인지를 물어봤는데 그 지문을 의외로 한 30% 가까운 학생들이 그 지문 때문에 틀렸더라고요. 이런 건 조금 이제 이런 것들 말 그대로 송가능대로 푸는 문제들 그리고 이제 태풍 문제에서도 이제 태풍 중심부의 기압이랑 최대 풍속은 서로 반비례하는 거 중심 기압이 높아질수록 세력이 약해지니까 최대 풍속도 약해지는 거 그럼 중심 기압하고 최대 풍속이 서로 반대로 나타나는 것만 가지고 이제 이동 속도 중심 기압 그 다음 최대 풍속 물리량 짝지는 문제인데 그것만 좀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어요? 이런 문제들은 좀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전체 파트에서는 이제 별의 물리량 계산하는 문제에서 이제 겉보기 밝기 계산하는 문제가 있거든 겉보기 밝기는 선생님이 항상 기계적으로 이건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고 광도에 반비례한다 이런 식으로 딱 계산하는 것들 계산하는 방법들 항상 원칙적인 방법들 계산하는 과정들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제대로 좀 정리 좀 하고 있어야 돼요. 요게 이번에 가장 정답률이 좀 낮았던 문제고 그 이외에 이제 외경성의 탐사 문제 더플레오가 적용하는 문제들 뭐 요 정도가 좀 이번 시험지에서 여러분들 정답률이 좀 낮게 나왔던 문제인 것 같아요. 그 중에 이제 정답률이 가장 낮았던 문제들을 쫙 보면은 방금 얘기했던 별의 물리량에서 겉보기 등급 계산했던 문제들 요게 좀 가장 여러분들이 계산이 좀 어려웠던 것 같고 마지막 20번 문제야 외경성 탐사에서 적색, 청색평이 나타나는 희선 속도의 크기 구하는 문제 있었죠. 그리고 빅뱅 우주론에서 우리 우주의 구성요소에 변하는 항상 선생님이 양의 변화, 밀도의 변화, 비율의 변화 요 세 가지는 정리를 하고 있어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것만 정리하고 계시면은 실제 수능에서 여러분들 아마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은 실수 거의 하지 않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별의 진화 과정에서는 주결성에서 거성으로 갈 때 거성에서 백색성으로 갈 때 좀 크게 비교하는 거 이것도 한번 크게 비교하는 거 그러니까 뭐 서로 다른 진화 단계의 반지름의 비를 비교하는 문제들 이것도 한번 기출됐던 내용입니다. 확인하시고요. 절대 상대의 내용은 앞에서 한번 얘기했으니까 자 그럼 이제 가장 정답률이 좀 낮았던 문제 하나 보면은 이제 이런 문제야. 이런 건 이제 자료 적용이 여러분들 어떻게 돼야 되느냐. 별 기억내는 디귿에 물리량이 있는데 디귿에 보면은 겉보기 등급의 합이 15보다 큰지 작은지 물어봤어. 알겠어요? 근데 문제 태양의 절대 등급이 플러스 4,800 등급이라고 나왔지. 그럼 이걸 이용해서 뭔가 겉보기 등급을 구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럼 만약에 절대 등급이라고 하는 게 별이 18색이 있으니까 18색이 있을 때 광도가 1인 별은 절대 등급도 겉보기 등급도 둘 다 몇 등급이다? 플러스 4,800 등급이다. 아 그럼 18색의 광도 1인 별이 겉보기 등급이 4,800 등급이다. 그럼 예를 들어서 니은의 겉보기 등급을 구하겠다. 그럼 니은은 거리는 얘의 몇 배다? 2배고 광도는 0.04배니까 얘는 겉보기 밝기가 2의 제곱분의 0.04 그럼 요거를 이제 그 요거를 이제 여기 있는 겉보기 등급과 비교하는 거지. 그치? 마찬가지로 얘도 마찬가지야. 얘는 거리가 10배지. 그럼 거리가 10의 제곱분의 광도가 100이니까. 그럼 요거 겉보기 밝기를 이제 얘랑 비교하는 거지. 얘랑 비교하는 거. 그러면 이제 얘 겉보기 등급을 이걸 이용해서 표현해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선생님 앞에서 얘기했던 아 혹시 겉보기 등급이나 겉보기 밝기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면 난 겉보기 밝기는 항상 거리 제곱분의 별의 광도를 이용해서 내가 구해보겠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 알겠어요? 그러니까 18색의 광도가 1인 별에 겉보기 밝기가 1이라고 했을 때 그럼 얘 겉보기 밝기는 여기에 100분의 1일 때 얘 겉보기 밝기는 얘하고 똑같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얘는 얘보다 겉보기 등급이 5등급이 커서 플러스 9.8등급. 얘는 이하고 겉보기 밝기가 똑같으니까 겉보기 등급이 플러스 4.8등급. 해서 그냥 요거 더해주면 되는 거야. 알겠어요? 이런 계산들은 이제 앞으로 틀린 문제가 있으면은 왜 틀렸는지를 좀 확인을 해가지고 앞으로 이제 비슷한 유형의 문제들이 또 평가원에 출제가 됐을 때 내가 실수하지 않은 연습들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풀어드린 이유가 여러분들이 많이 틀렸던 질문에 대해서 이런 연습들을 끝나고 하시라고요. 이런 연습들. 문제에 맞고 틀리고가 단순히 중요한 게 아니고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이후에 공부를 할 때 일단 현재 나의 위치를 여러분들이 좀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돼요. 알겠어요? 그래서 개념 공부를 다시 해야 되나라고 물어보는 친구들도 있는데 사실은 지구학 1뿐만 아니라 탐구에서는 개념의 기초를 아주 뿌리 깊게 잘 받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문제에 적용되는 개념들은 항상 동일한 개념들이 상황에 따라서 약간 좀 다르게 적용될 뿐이니까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개념이 나오면 예를 들어 좀 전에 얘기했던 겉보기 밝기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면은 문제에 주어진 거리, 광도, 절대 등급 이런 식의 자료들이 변형돼서 나왔을 때 어찌됐든 겉보기 밝기는 나는 거리 제곱분의 광도의 형태로 내가 비교하고 이런 밝기가 100배 차이가 나면 5등급 차이가 난다. 이런 식으로 내가 적용하는 기본적인 개념의 뿌리가 좀 확실하게 잡혀 있어야 되겠죠. 그렇다 해도 언제까지 개념만 할 수 없는 거잖아. 왜냐하면 우리가 개념을 쭉 써서 대학을 가는 게 아니고 그 개념이 문제로 출체가 돼서 그 문제 정답을 맞춰서 대학을 가는 거니까 결국은 개념을 문제에 적용시키는 연습을 좀 해보셔야 되는데 그래서 내 점수가 아직은 한 30점 초 중반 정도다 라고 하면은 개념 전체를 다 보는 건 좀 무리가 있지만 이번 평가 문제에서 틀린 부분들을 포함되는 영역도 있죠. 그 부분들은 좀 개념들을 다시 한번 꼼꼼하게 정리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선생님 강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장 중요한 강의는 언빌리버블 기본 개념 완성 강의이긴 하지만 양적으로 좀 너무 양이 많다라고 하면은 선생님이 이제 2배속 개념 완성 강의 선생님 한 단원을 한 강으로 끝내자고 하는 컨셉으로 진행하는 강의가 있는데 그 강의들을 뭐 N수생 반수생들 뿐만 아니라 우리 고3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좀 빨리 내가 개념을 정리하고 싶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이 2배속 개념 완성 강의 필요한 부분을 좀 발제해서 들으시고 그 다음에 약간 고난도 N제에서 내가 틀린 문제하고 똑같은 파트 단원들의 문제를 좀 반복해서 풀어보시면 좀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유형별로 이제 자료에서 연습을 하려고 하는 친구들은 선생님이 언피셜 자료 분석이라고 하는 강의에서는 이제 주제별로 해가지고 단원이라기보단 주제별로 해서 그 주제에서 시험자에 나올 수 있는 기출이라든가 아니면 연계교제 그리고 선생님이 생각을 했을 때 출제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자료 유형들을 아주 밀도 있게 좀 넣어놨습니다. 밀도 있게 그리고 나서 이제 실제 연습하기 위해서 언팩트 모의고사 시즌 1부터 4까지 진행되는 모의고사를 통해서 실제 연습을 하는 것도 충분히 의미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6월 평가원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말하고 싶은 건 이건 하나의 지나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뭐 전혀 의미를 안 두는 것도 말이 안 되고 그렇다고 의미를 너무 많이 두는 것도 여러분들 그게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냥 하나의 과정일 뿐이라고 생각하시고 나의 현재의 위치를 정확하게 그래도 객관적으로 나한테 알려주는 시험이다. 그래서 여기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을 해서 결국은 나는 수능에서 만점을 맞을 거고 그 만점을 향해 나아가리라 라는 생각 가지고 남은 이제 한 5개월 정도 기간을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도 어쨌든 평가원 시험 나름 준비하고 그 다음에 시험 보느라고 고생하고 힘쓰신 여러분들 정말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나머지 5개월 동안 여러분들 힘 잃지 않고 지구학원에서는 가장 효율적으로 점수를 얻을 수 있는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선생님도 옆에서 최선을 다해서 강의 진행하고 컨텐츠 만들어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선생님 믿고 따라와 주시면 올해 수능 지구학원에서 확실한 만점 받을 수 있도록 선생님도 같이 한번 열심히 여러분들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보느라고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시험 보느라고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 시험 보느라 한번 봐주세요. 여러분land.